와우 홍코넌 대한민국의 김대선 선수 입장 이게 챔피언 분께서 너무 예를 끓이고 계시는데요 한 번만 드실까요? 자, 후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드실까요? 한 번만 드실까요? 1, 2, 3, 4, 5, 5, 6, 6, 7, 8, 9, 9, 10 KPM 한중국제전 슈퍼패덕근 논타이틀 10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포커넌 윈폭시클럽 소속 나이 27세 신장 175cm 체중 59kg 10회전 우승 6K우승 1패 2 우승구로 KPM 슈퍼패덕근 한국 실패역 기태성 선수 정권호 북점 중국 나이 27세 신장 172cm 체중 58점 620kg 10전 6승 사케요승 2패 1부속 후 마시안 이번 경기의 주심은 1주 배 심판 위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1주 배 맞아서 어마어마한 패턴실을 가지고 너무 조심하고 오케이 오케이 박수하고 8년 후 어 5 2 2 3 2 수 승차장에 걸리! 키가 저렇게 좁진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. 아! 승차장에 걸리기! 하반기에 걸리긴 해도 됩니다. 자, 반대방에 반대쪽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펀치거나 조절할 때 조금 좋았습니다. 잘해! 우리 두고만! 승리는 상대기의 호텔보습은 김태선인데요. 자, 지금 힙이 없는데 힙이 느껴지거든요. 위치 마요! 승차게! 아, 발 좋고요. 앞선 좋습니다. 아, 진짜. 지하님, 비가 없죠? 승차장! iba제! 김태선 파이팅! 자, 김태선이! 자, 굉장히.. 나오고 있어요! 형님, 누굴 나온다고. 어니 더, 어니 더. 그렇지! 화이팅! 화이팅! 승진의 상대기에 엎보로 지금 카운터를 쳐 갔던 김태선인데요. 머리 두고만 하고! 좋았습니다. 8점을 타는 중인 거죠? 두 공중이요! 두 공중이요! 힘찬으로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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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공항을 질퉁으로 점유하면 원래 너무 침착하게 손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 공항에 잼이 적중을 해주세요 잼이 많이 때려놓는 게 좋아요 계속 파이팅! 파이팅! 패배! 서양! 자기야! 가까운 사람으로 받아! 최순아아아 최순아아아 정오는 거! 정오는 거 인기고 지숨도는 거 인기고 사이브가 지금 적도 싶습니다. 아드니아, 이 분이 너무 최악. 아드니아, 이 분이 너무 최악. 아, 도서우야. 아, 지금 신격이 엄청 오리네요. 이거 좋아. 좀 빨리. 자, 지금 3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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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, 네. 좋습니다. 가세요! 거기서 조심해! 침착하게! 오른쪽으로! 오른쪽으로! 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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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자! 중국 선수가 뒷컨슨을 치면서 아! 아! 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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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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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손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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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2회전 김태고 화이팅!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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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태고 화이팅 중선수 왼손 왼손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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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마 ac 쇼 왼손 왼손 수 왼손 정 태어난 왼손 언니 왼손 아직 공용 양 그냥 무릎 지는 거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고객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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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뛰어진다 깨진 빛지원정 저렇게 20초 만에 다닙니다 자 김준호는 좌쪽으로 보고 있고요 예 눈빛 살아있습니다 좋아요 눈치지 않는 김태선이 자 자 끝났어 응급권 대구완료 우리도 안개 털려주면서 랩투 털려중 오른쪽 오른쪽 자외로 가면 골곰루 지금 법조 시키고 있는 김태선이에요 신작 자 그렇지 올라가죠 조국 선수, 조국 선수도 좀 더 타이트하게 이슈로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? 만들어서 때리면 뒷에서 아까 처음에 다운을 빼앗아 했던 어퍼컨도 뒤페장이 경기적으로 경기 중에 보고 어이, 너 힘든데 하고서 냈던 거거든요 반대쪽 이메인코 shinning 빛도 마을팀 무틱 기해선 때려봐봐 형 쌍기 아아 쌍기 도티 화이트 자, 그렇습니다. 2번 나오고, 매우 암정적으로 변경하면서 다음 주에 가야 되겠습니다. 헛! 헛! 상대방이 쓰러질 수 있고, 버티룸이 헛먹을 수 있는데 반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. 상대방이 손을 못할 때, 약간 유감한 무식하고, 두 손이 완전히 좋은데, 그렇다고 합니다. 상대방이 회복을 하는 수 있고, 버티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화이트! 화이트! 그렇지, 이제! 화이트! 하나! 빠지면서 눈까지! 형, 화이트 2가지 밖에 없어! 두 손이 형! 블랙하면 바로요! 형! 화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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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리 터뜨리로ts 뭐라 했어? 하이 Compan Trai 화이트! Gro직한 pitcher 상대를 더티라같은 거거든요 형! 살라! 자, 이거 3대가 널로 가면 됩니다 내가 못 한 번 해보면 됩니다 상대 3대가 널로 가면 됩니다 지금 타워를 쥐었다고 했는데요 아, 이거! 아, 이거! 빨리 치기! 안 돼, 안 돼,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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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, 안 돼! 야, 김채넘! 안 돼! 아아아아!!! 폭패스한 선수! 가자! 잘한다! 자, 아트라 십주원 하석, 노양 정, 전, 선, 회장님 2위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성대를 찾을 수가 없는 게 희한하게 김태현의 정신을 의식이 크고 그냥 주원 대표님 도겸은 김태현 선수 126초에 김태현 선수 승리했습니다 자, 버티다 버티다 결국 선수 분위기 더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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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많이 싸워왔는지 지금 거의 한 1년간에 뵙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진짜 인터뷰 했던 것대로 계속 포싱하시고 세계 챔피언을 향해서 나가신다고 하시고 만료를 그대로 지키는 진짜 멋진 남자가 제 챔피언같아서 빌립니다 여기 앞카메라를 보시고요 제껀 다 잘라주세요 저 지금 시합 잡게 해주시고 열어주신 D&D 대표님 및 한국 포칭 리더협회 데디미트 그리고 복싱힘 관계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년 안에 세계 챔피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멋지게 잘 봤어요 앞으로도 멋진 시합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양에도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안양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여기 옛날 명문의 안양체육관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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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